매일 습기차는 마스크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고 불편한 호흡 안경이 김서림과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셨나요? 쾌적하고 편한 호흡을 위한 마스크가 없을까요? 여러분께 전문적인 차세대 마스크 에어바이저를 소개합니다. 에어바이저 마스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PM1 이상의 극초미세먼지와 비마를 차단할 수 있고 누구나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리콘 소재로 설계됐습니다. 과연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? 정답은 에어바이저마스크만의 특허기술이 있습니다. PM1 크기의 극초미세먼지는 기관지와 폐포까지 들어가 기관지로 천식 폐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전도성이 뛰어난 99.9% 구비메시필터는 집진 효율성을 높이며 향균의 특별함까지 선사합니다.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전도된 필터를 통해 강력 집진된 미세먼지는 비말 차단 필터, 플러스 전극 메쉬필터, 부지포 필터, 마이너스 전극 메쉬필터, 이렇게 한 세트인 사중 필터를 통해 걸러집니다. 그래서 PM1 이상의 극초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해집니다. 호흡으로 발생한 습기는 강력한 소형 팬을 활용하여 배출되며 착용 내내 습기 없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2단계의 팬 속도 조절 기능이 있어 사용 상태에 따라 노말 익스트림 모드로 적용이 가능해 상황에 맞는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마스크 바디는 젖변 꼭지와 같은 소재인 실리콘을 사용하였고 탈부착이 간편한 교체형 모듈을 통해 마스크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필터의 경우 다양한 패키지 형태로 구매가 가능하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필터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다른 차원의 호흡을 경험하세요. 미세먼지, 바이러스는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에어바이저가 보다 전문적인 쾌적한 호흡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.